들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예요. 제 이름은 마리예요. 은, 는은 주제를 나타내요. 은이에요, 는이에요? 저는 마리예요. 이 학생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저, 저의 받침이 없어요. 학생은 생, 생에 받침이 있어요. 저는, 학생은이에요. 마리 씨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마리 씨, 씨에는 받침이 없어요. 는을 써요. 마리 씨는이에요. 선생님은 한국에 살아요. 선생님, 님에는 받침이 있어요. 은을 써요. 선생님은 이에요. 선생님은 이에요. 아, vous devez? 는 이에요. 마리 씨는 프랑스에 살아요. 은이에요. 제 이름은 안토안이에요. 저는 서울에 살아요. 은이에요. 선생님은 벨기에 사람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아요, 어요를 배울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렇게 만나요. 이 영상은요. 이렇게 만나요.